자 뭐해 지금 뭐해 내일 뭐해 근데 이거는 왜 하는 거야? 나 정말 관심 없는데? 이거는 관심 없는데 이걸 한다고요? 이거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지효야 너가 얘기해줘봐 너만 보면서 떠올려 우리 전 박사가 없기 때문에 저의 해석으로 따지면 갑자기 뭐가 궁금해진 거예요 와 너무 마음 아프다 그냥 갑자기 예를 들어서 걔 이름 뭐였지? 걔 이름 뭐였지? 인비저블면 어땠어? 그냥 진짜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럴 수 있다고? 아 근데 자다가 만약에 딱 눈을 떴는데 불을 떠려서 봤는데 자 하고는 날아야 잠 다 깨지 그럼 일단 친구한테 야 지금 갑자기 자고 있는데 딱 둘 같아 딱 둘 내가 예전에 이런 거를 제숙이 형한테 많이 전화했어 딱 둘 같아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서 고백해 뭐라고? 고! 광수야 고! 고! 공중아처럼 달려갔는데? 그쪽에서 많이 놀랐죠? 그쪽에서 많이 놀랐어요 그쪽에서 많이 놀랐어요 네 너같이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? 라고 얘기할게요 아이고 정확하게 얘기해 안 해도 되는 스킨십 스킨십을? 사소한 거 같아 작은 선물 같은 거 챙겨줄 때 뭐 나를 챙겨줄 때 나를 챙겨줄 때 아 있어요? 2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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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2등이라고? 2등이에요? 나 나를 챙겨 2등이라고? 2등이에요? 나 나를 챙겨 어떻게 다 맞혀? 2등이요 2등 2등이야? 잠깐만요 종국이 이상하네 아 헷갈려 죽겠네 종국이 좀 이상한데 종국이 이상하지 종국아 예? 너 그거 알아? 뭐야? 지금 1, 2위를 네가 만났어 아니 얘에서 갑자기 올라오네 이 정해도 아 헷갈려 얘야 쟤야 아 쟤 진짜 아 헷갈려 의외로 알지 광수 알고 알지 의외로 이런 연애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내가 만약에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열별을 토하면서 맞추려고 하겠습니까? 솔직히? 저는 사실 저는 직원에서 다 만들어준 걸 그냥 제가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오버하지 않지 나는 내가 이렇게 오버하지 않지 아 가만 뭐야? 손막사지를요 손막사지가 손막사지를요 잠깐 달라고 그러는 pros 아 지금 나를 못l 제가 이렇게 오버해받고 있는데 내가 손막사지를 왜 하여간 콩장님 해 드려 아니 아까에도 여기서 형이 아픔을 좀 해줄 수 있는거 아니야 손이 계속 들어오는 안 돼 이게 뭐야 손막사리를 지금 아 정말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소빈이잖아 나한테 다 아냐 저기요 세 차례였는데 소민이가 얘한테 다 한 거래요 소민이가 진심 저한테 저거 1위부터 1위부터 2위부터 다 한 거야! 다 한 거야! 막 뺐고 웃고! 자꾸 사소한 거 다 와서 조성이 챙겨주고! 볼 때마다 계속 하고! 밤에 봄에 자하고! 야 너같이 맘게 없네! 이러니 내가! 착각을 다 들었어 소민이한테! 맞아 이거! 맞아 소민이가 하는 거야! 다 하는 거야 다! 1위부터 5위까지 정확해야 돼! 이거 오늘 전 선생이 있었어야 되는데! 아빠, 내가 모르니 너무 잘 안eter! 아맨 음! 아름다움! 아맨! 아맨! 1위가 1위!